쉬운 문제죠 이거는. 그림은 뛰어가던 학생이 갑자기 멈추는 순간 귀에 있던 무선 이어폰이 떨어져 점선을 따라 운동하는데 폼을 쏜 운동이죠. 당연히 속력도 바뀌고 빨라지겠죠 떨어지면서 중력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균 속도가 평균 속력보다 작다 이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평균 속도는 직선 거리인 변이를 기준으로 시간으로 나눈 거죠. 평균 속력은 이 곡선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작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속력은 증가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작다 맞고 그 다음에 운동방향과 가속도방향이 같을 필요가 없죠.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죠. 중력 방향으로 가속이 되지만 정작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관성과 관련된 얘기지. 이불 먼지떨이를 이용하여 이불에 있는 먼지를 떠는 모습. 이불을 치면 친 이불은 밀리지만 거기 붙어있던 먼지들은 직접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지해 있으려고 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불과 먼지가 분리되는 먼지의 관성을 이용하는 거죠. 육상선수가 스타팅 블록을 밀어. 이건 작용반작용이죠. 커비에 종이를 치면 종이 위에 놓인 동전은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관성. 갑자기 출발할 때 승객이 뒤로 쏠리는 것도 관성.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1초부터 7초까지의 변이의 크기. 1초에서 7초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변이는 0이에요. 그렇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위치 변화가 없는 거죠. 2초일 때와 6초일 때 운동 방향. 2초일 때는 원점으로 돌아오지만 6초일 때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반대 방향이 될 겁니다. 이미 뭐 답은 나왔는데 2초일 때와 6초일 때 가속도인데 2초일 때는 여기를 오른쪽, 여기를 왼쪽이라고 그냥 정해볼까요? 편의상. 오른쪽으로 가면서 기울기가 점차 감소하니까 느려지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느려지면 힘을 왼쪽으로 받는 거고요. 힘의 방향 물어본 거잖아.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서 빨라지면, 왼쪽으로 가면서 빨라지면 또 왼쪽으로 밀어준 거니까 운동 방향은 반대지만 가속도 방향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게 ㄷ밖에 없는 거죠. 조금 이건 헷갈릴 수 있어요. 힘의 방향 체크하라는 얘기니까 운동 방향으로 힘 주면 빨라지고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 주면 느려지잖아요. 그 정도 개념을 투영시키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4번. 너무 중요하죠. 제가 뭐 개념 강의 때 이런 거 많이 소개해드렸죠. 평균 속도 이용해서 푸는 게 좋다.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10m 퍼스코와 0으로 출발해서 결국 나중에 V, V 될 때 10m 차이 났다는 거예요. 가속도 크기는 얘가 A고 얘는 2A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속도 변화량이 A는 V-10이지만 B는 V잖아요. 속도 변화량이 1대 2. 다시 말하면 여기다 두 배 하면 같아진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1대 2다라는 걸 먼저 이용하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1대 2다. 뭐 그런 뜻이니까 V를 여기서 찾으면 20m 퍼스코가 나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얘가 20이면, 잘 보세요. 얘는 평균 속도가 15입니다. 그러니까 15t만큼 이동했을 거고, 티초 걸렸다고 하면. 얘는 평균 속도가 10이니까 10t만큼 이동한 것이어서 뺀 게 10m 차죠. 그러니까 t가 얼마예요? 2초가 나와요. 그래서 가속도 A를 구하라고 했는데 2초만에 10 증가했으니까. 2초만에 10 증가했으면 가속도는 5가 된다. 물론 이걸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 이런 풀의도 잘 알아두세요. 그래프는 워낙 여러분들이 선호해서 많이 쓰니까 가급적이면 평균 속도를 이용한 풀의법을 좀 추가적으로 익혀둬라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다음은 5번.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 나는 수평 방향으로 날아오는 야구공과 야구방망이가 충돌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는 야구공 A, B가 야구방망이와 충돌하는 동안 야구방망이가 A, B에 작용하는 힘. 흔히 많이 보는 건데. 자, 면적이 1대 2다. 충격량. 힘시간 그래프 넓이가 충격량이죠. 밑넓이가. 충격량은 B가 A의 3배다. 틀렸죠. 2배죠. 넓이가 지금 2배라고 했으니까. 야구방망이에 의한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이나 운동량 변화량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맞는 얘기. 1대 2. 야구방망이로부터 야구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잘 봐. 운동량의 변화량은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인데 A, B 순서로 정렬해보면 얘가 1대 2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도 1대 3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1대 2가 나오려면 1대 2 곱했을 때 3대 2가 되겠네. 평균 힘은 A가 B의 2분의 3배. B가 A의 3분의 2배. 역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운동량, 충격량의 관계. 답은 4번입니다. 무난하게 교과서 기본 개념을 그냥 잘 이해했는지 정도를 가볍게 평가하고 있어요.